배려해 주는 건가 봐. 대단하네. 저렇게까지 희생하다니. MBTI가 궁금해. MBTI 유형별 FE 사용법 본 영상은 티저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탈융은 인간은 SN, T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였다.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는 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MBTI 유형별 FE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MBTI FE 사용법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TJ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F 상황을 고려한 판단, 관계와 조화, 보편적인 선악 중시, 가치를 근거로 판단. F2 일반적인 정서와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 에너지 방향 외부. 이번 영상에서는 F 중 FE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F2는 외부의 분위기와 상태를 느끼고 사회의 조화를 추구. 더 쉽게 말하면 F2, 일반적인 가치와 정서를 정립. 일반적으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것. 주기능 FE, FJ, FJ. 주기능이란 가장 선호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능. 유형 특징에서 핵심적인 기능. 주기능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게 반응함. FJ, 주기능 FE, 부기능 SI. 자연스럽게 외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입증된 정보를 기준으로 조화를 추구. 그룹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 감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합과 조화. FJ, 주기능 FE, 부기능 NI. 자연스럽게 외부의 분위기와 타인의 의도, 감정에 공감하며 비전을 제시하며 조화를 추구. 쟤는 이걸 더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해줘야겠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니까 덜 힘든 것 같다. 그룹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 감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합과 조화. 구기능 FE, IFJ, INFJ. 구기능이란 주기능을 서포트해주는 기능. 자연스럽게 주기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함. 구기능은 주기능과 함께 핵심 선호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잘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게 반응함. IFJ, 주기능 SI, 주기능 FE. 자연스럽게 외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공감하며 입증된 방식을 적용.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대부분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입증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판단. INFJ, 주기능 NI, 구기능 FE.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 요즘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예상하고 직관적으로 판단. 유의기능 FE. 유의기능이란? 미숙하지만 사용할 때 즐겁게 느끼는 기능. 3차 기능이 채워질수록 만족감을 느낄 시스템. 해결책으로 사용하기도 함. 유의기능은 핵심 선호 기능에 반대로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좁음. 잘 못쓰는 기능으로 FE의 범위가 매우 좁음. FE가 유의기능으로 발현될 때는 내가 속한 그룹의 조화, 즐거운 상황에 일반적인 것 적용 등으로 사용됨. 에틱. 주기능 SE. 부기능 TI. 유의기능 FE. 외부의 자극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내면에서 정확한 분석과 눈증을 추구하지만 즐거운 상황에서 내가 속한 사회의 조화를 추구함. 쉽게 말하면 같이 할 때 더 즐겁게 느낀. 거기 맛집 새로 생겼대. 같이 갈래? 혼자 거길 왜 가. 그런 사람이 어딨냐. 엔틱. 주기능 NE. 부기능 TI. 유의기능 FE.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내면에서 정확한 분석과 눈증을 추구하지만 즐거운 상황에서 내가 속한 사회의 조화를 추구함. 쉽게 말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것을 즐겁게 느낀. 나는 이게 이렇다고 봄. 넌 어때? 진짜? 근데 내 생각엔. 아 진짜? 원래 30대는 다 그래. 열등기능 FE. 이틱. 인틱. 열등기능이란? 스스로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약정기능. 떨어지는 기능이지만 열망하는 기능. 부족한 것을 인지하기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능. 핵심 기능인 주기능과 반대되는 기능으로 발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음. 열등기능은 핵심 선호 기능의 반대로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좁음. FE가 열등기능으로 발현될 때는 외부 분위기를 읽거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 정도로 사용됨. 스스로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외부 분위기를 읽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낀. 이틱. 주기능 TI. 부기능 SE. 열등기능 FE. 상황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만 누군가가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면 외부 분위기와 타인의 상태를 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능 참 따뜻하네. 인틱. 주기능 TI. 부기능 NE. 열등기능 FE. 다양한 생각을 참고하고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비평 분석하고 싶어하지만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외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저렇게까지 한다고? 대단하네. 대안기능 FE. IFP, INFP. 대안기능이란 주기능의 그림자 기능. 주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안으로 사용함.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선호 기능이 아니라서 에너지 소모가 큼. 주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선호 기능이지만 잘 쓰는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음. 그림자 기능으로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는 기능. IFP, 주기능 FI, 부기능 SE, 대안기능 FE.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마음 편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기능 FE를 사용. 평화를 위해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 음, 그것도 좋고. 난 아무거나 다 괜찮아.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다 같이 볼 때는 괜찮아. 인프피, 주기능 FI, 부기능 NE, 대안기능 FE. 다양한 아이디어를 당부하며 신념에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기능 FE를 사용.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동념을 사용. 음, 나라면 안 그러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외부의 감정에 몰입하면 에너지 소모가 큼. 공격기능 FE, FP, MFP. 공격기능이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협조를 원할 때 사용.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응숙하지 않다면 사용할수록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부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선호 기능이지만 잘 쓰는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음. 그림자 기능으로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는 기능. FP, 주기능 SE, 부기능 FI, 공격기능 FE. 타인이 FE를 사용할 때 불쾌하게 느낄 시스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외부의 상황과 감정의 반응. 분위기가 안 좋네. 난 친구가 앞에 와 있어서 먼저 갈게. 타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공격. 나한테 왜 이래? 너 때문이잖아. 니가 먼저 그랬잖아. MP, 주기능 NE, 부기능 FI, 공격기능 FE. 타인이 FE를 사용할 때 불쾌하게 느낄 시스템.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 개인의 개성을 억누른다고 느낄 때. 자기가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하는데 나도 맞춰주는 거 있거든. 자기만 맞춰주는 사람이 어딨어? 타인의 상태의 반응. 일반적인 동영과 상황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며 공격. 내 친구들도 다 니가 나 싫어하는 거 같다고 그래. 보통 이런 상황에 누가 너처럼 하냐. 비선호 기능으로 자주 사용하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음. 결핍기능 FE. ITJ, INTJ. 결핍기능이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의 결핍. 열등기능은 부족하지만 필요성을 느끼며 극복하고 싶은 약점이라면. 결핍기능은 극복하고 싶은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 약점. 냉정기능으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느끼는 기능.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커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쓰지 않는 기능. 핵심선호 기능에 반대로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이면서 비선호 기능으로 범위가 매우 좁음. FE가 결핍기능은 FE를 요구했을 때 강요로 느껴질 수 있음. ITJ, 주기능 SI, 부기능 TE, 결핍기능 FE.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결핍기능이기 때문에 타인의 상태나 외부의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갑자기 우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결핍기능 FE로 일반적인 정서나 분위기에 맞춰야 하는 것을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안웃긴데 왜 웃어야 해. 안 지킬건데 그 말은 왜. 분위기를 맞추려고 지키지 못할 빈말은 할 필요없다고 생각함. 인티제, 주기능 NI, 부기능 TE, 결핍기능 FE. 결핍기능 FE로 일반적인 정서나 분위기에 맞춰야 하는 것을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월급을 적게 줘서 그만두는 건데 왜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만두라는 거야. 이해가 안되네.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결핍기능이기 때문에 타인의 상태나 외부의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분위기가 안 좋았어? 페르소나 기능 FE, 에티제, 엔티제. 페르소나 기능이란 의식적으로 연계하는 기능. 열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 그 본질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에 이 기능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상대 앞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음. 핵심 선호 기능에 반대로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이면서 비선호 기능으로 범위가 매우 좁음. FE가 페르소나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는 화법 정도로 사용됨. 주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페르소나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 에티제, 주기능 TE, 부기능 SI, 페르소나 FE. 현재의 초점을 맞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페르소나 기능을 사용함. 아 진짜? 그랬구나. 그럼 이제 이거 하자.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는 화법으로 페르소나 기능을 사용. 엔티제, 주기능 TE, 부기능 NI, 페르소나 FE. 장기적인 가능성을 재단하여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페르소나 기능을 사용함. 요즘 누가 그렇게 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득인데.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는 화법으로 페르소나 기능을 사용. 선호하면서 잘 쓰는 기능. 선호하면서 잘 못 쓰는 기능. 비선호하면서 잘 쓰는 기능. 비선호하면서 잘 못 쓰는 기능. 같은 FE 기능이라도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기능으로 발현되는지 달라짐. FE 기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F안전정보, 좋아의 FJ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유형마다 같은 기능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인식한다면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쉽게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MBTI는 선호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에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